근데 이제 그냥 아무래도 정말 녹화방송을 하듯이 녹화를 하니까 그래도 미찌들이 보는 거니까 힘을 막 빡빡 주긴 하지만 확실히 그 미찌들이 직접 앞에 있을 때 하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아쉬워. 이렇게 추천곡이 끝났고요. 저도 이제 아마 가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낼 좋은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고요. 그래서 댄스 브이앱 정말 꼭 드릴게요. 저희 인스타에 이제 그거 댄스 올리기 시작한 거 보셨죠. 너무너무